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50견을 치료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체의 충격파도 그 중 하나입니다. 체의 충격파 치료의 원리는 치료 부위에 있는 만성염증을 급성염증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뼈, 인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재발율을 줄이는 반면에 부작용이 없는 장점이 있는 치료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서경원 원장입니다. 선수의 위협은 어떻게 되는 목적을 들을까요?